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곧 너비에트 복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너비에트를 처음 써봤던 내용과 지금까지 써오면서 느꼈던 감상평 그리고 너비에트를 뽑아야 하는 이유 같은 정보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캐릭터를 뽑고 호감도 10을 찍을 때까지 무조건 그 캐릭터를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4성이든 5성이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원신에서 올 컬렉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원신 초기 캐릭터들 중에 몇몇 빼고는 전부 80플러스까지 키우고 준정결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출신날에 바로바로 뽑고 있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첫날 써봤던 너비에트의 감상평은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라는 감상평이었습니다. 진짜 뽑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던 캐릭터는 몇 명 없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에 너비에트와 같이 복각하는 카에데아라 카자하고 다른 하나가 우리 귀여운 라이다였습니다. 처음 뽑아서 스킬을 쓸 때까지만 해도 별 감흥이 없었긴 한데 심지어 호공에다가 스킬을 써가지고 물방울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기모아서 강공격을 썼는데 와 이 크고 아름다운 물줄기가 저를 매료시키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물줄기를 휘두르면서 적에게 물을 묻히는 것도 사기적이었는데 그 엄청난 힘이 캐릭터의 손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재미를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단 말이죠. 그동안 원신에서 느꼈던 아쉬움 중 하나는 스킬이든 궁극기든 이펙트가 아쉬워서 좀 더 화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비에트의 물줄기는 그 꽉 막힌 뚝에 귀를 내줘서 마치 봄물 터지듯이 제 마음의 감정을 터뜨려줬습니다. 거기다 뒤이어 이런 스킬이면 특당 데미지가 들어갈 것과 강공격을 하면서 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에 나와 있었던 폰타인 성유물 그림자 사냥꾼 세트와 조합했을 때 얼마나 사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바로 가슴에 스트레이트로 느껴져서 도키도키 하기 시작했죠. 정말 제가 돈이 많았다면 무조건 이돌팔까지 했을 겁니다. 그 후에 네비에트를 제대로 키우면서 다양한 모습을 봤고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꽤나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나선비경에서 느끼던 시간적, 물리적 피로도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여줬습니다. 4.3버전 나선비경 픽률 70% 이상만 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죠. 뭐 딸깍이다, 네비에트만 쓰면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나선비경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선비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귀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네비에트는 용왕 그 자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지금 이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원신 캐릭터들 중에서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기적인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캐릭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느낀 건 네비에트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데미지, 편의성, 그리고 프리나나, 야이미코, 피슬 등의 성유물을 같이 캐면서 네비에트의 성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점까지 기가 막혔죠. 이 친구의 세팅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성유물을 체물체, 체체체체체체, 여기서 치명타는 세팅에 따라 치약도, 치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치약을 대부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전용 무기가 치피거든요. 네비에트의 강공격의 경우 체력 개수이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명을 제외하고 정말 최소 3만 5천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높고 치피가 낮던가 체력이 낮고 치피가 높던가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체력이 높은 게 제일 낮더라고요. 세팅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 물건명을 제외하고 3만 9천의 체력을 세팅했습니다. 물건명을 넣으면 4만 3천의 체력을 가지게 되고요. 특성이 HP 최대치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체력 1%당 0.6%의 물원소 피해 보너스를 획득하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말이죠. 30%의 물원소 피해 보너스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원피 성배냐 체성배냐 말이 많은데 전문은 옵션에 피증이 많아서 체성배가 유리하고 제사의 옥은 옵션에 필드 등장 후 10초 동안 체력을 늘려주기 때문에 물원피 성배가 유리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카드아나 프리나를 사용해서 130% 이상의 과도한 피해 증가가 들어오는 경우 체성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유물 상태에 따라 맞추는 거긴 하죠. 유물이라는 게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지 않은 못된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림자 성유물을 쓴다는 가정하에 치명타 확률은 50%에서 60% 정도를 세팅합니다. 그림자 사냥꾼 3스택을 쌓으면 36%의 치확이 오르기 때문에 치확 64%를 맞춰서 100%의 치확을 쓰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낮은 치확으로 치명타가 안 들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dps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60%의 치확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CP 세팅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200 이상 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고 문제는 원충인데 전용 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 원충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네비에트는 거의 대부분 이물 조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충을 채우기 쉽긴 한데 일단 전용 무기가 없다면 130% 정도의 원충을 전무가 있다면 115나 120 정도의 원충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무기 부업에서 8의 원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170이었던 공격기의 요구량이 거의 60이 되는 것이죠. 저는 원충이 조금 낮아서 111이긴 한데 전용 무기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럼 왜 원충이 중요한가? 스킬을 썼을 때 흡수해서 바로 강공격을 사용할 수 있는 물방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썼을 때 강공격 2번을 사용할 수 있게 6개의 물방울이 나오죠. 이것만으로도 끊기지 않게 3번의 강공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다 쓰고 나면 스킬 쿨이 돌기 때문에 총 4번의 강공격을 스트레이트로 때려박아서 굉장한 누적 데미지를 볼 수 있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재세팅을 알려드리면 체력은 물공명 제외 39,800 치확은 59.4% 치피는 286.9% 원소 충전 효율은 111.7%입니다. 참고로 물공명 시에 체력은 43,480입니다. 전물을 착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성 이 특성을 잘 이용해야 네비에트의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세팅은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의 강공격이 막 틱당 5만이 넘게 나오는데 나만 왜 이만씩 되는가? 파티내의 캐릭터가 적에게 증발, 빈결, 감전, 개화, 물악산, 물결정 반응을 일으키면 네비에트에게 스택이 쌓이는데요. 이 스택에 따라 강공격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비에트가 많이 아쉬운 데미지를 보여주게 되죠. 명함일 때는 보통 2 스택을 채워서 125%의 데미지 상승을 얻거나 물공명을 포기하고 3 스택을 채우거나 아니면 1 돌파를 하면 1 스택이 기본이기 때문에 물공명을 하고 3 스택을 쌓아서 160%의 데미지 상승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요구량을 충족시키고 이제 강공격을 사용하면 세팅이 잘 되었을 때 틱당 5만 이상이라는 기가 막힌 데미지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의문점은 틱당 5만이 고인물들에게 그렇게 사기적인 데미지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강력한 데미지를 내는 캐릭터는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딸깍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편하게 그 데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는 것이죠. 컴퓨터로 원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괜찮겠지만 폰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데미지를 가진 증발 가물뿐만 아니라 강공격 활 캐릭터 자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불편함 때문이니까요. 스킬 먼저 쓰고 사이클을 굴린 후에 강공격을 써도 될 정도로 물방울이 꽤 오래 유지되고 15초 유지입니다. 스킬을 쓰면 물방울이 3개 생겨서 바로 강공격이 나가는데 궁을 쓰면 또 6개가 생겨서 두 번 더 쓸 수 있고 그렇게 3번의 강공격을 쓰면 스킬 쿨이 돌아서 한 번 더 강공격을 쓸 수 있는 기가 막힘 거기다 여기서 또 느꼈던 네비에트의 사기성이 뭐냐 강공격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캐릭터도 가능하지만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 속도입니다. 활 캐릭터가 강공격을 하면서 움직이는 속도보다 두 배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거기다 활 캐릭터가 강공격을 하면 줌인이 되면서 시야가 제한되는 한편 네비에트는 강공격을 하면 줌 아웃이 되면서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사실 일반적으로 걷는 캐릭터들과 달리 네비에트는 강공격을 할 때 공중에 떠있다는 사실 신들림 방향 전환으로 맵 리딩과 회피가 둘 다 가능하다는 점이 말도 안 나올 정도의 편함을 제공해줍니다. 이 편의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아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리니가, 유라가, 가무가, 그리고 데이아를 왜 잘 안 쓰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라이탄보다 타이나리를 더 많이 쓰는 이유도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뽑자마자 잠깐 쓴 그 사이에 모두 느껴졌던 캐릭터가 바로 이 네비에트라는 무친 캐릭터였기에 감상평이 진짜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물방울 흡수하면 자가 힐까지 한다는 점 혼자서 셀프로 자애하고 셀프로 힐해서 다른 캐릭터의 도움 없이 편하게 그림자 세트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리니나 라이오슬리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지 않은 느낌의 자유와 힐인 느낌이면 네비에트는 매우 부드럽게 잘 돌아가죠. 거기다 파티 조합도 꽤나 자유롭습니다. 번개번개 바람을 넣어서 감전 조합이나 물바람 바위를 넣어서 물공명 풀과 불 두 개를 넣어서 증발도 쓸 수 있고 풀, 번개 적당한 서포터를 넣어 만개 조합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캐릭터가 없어서 조합조차 만들지 못하는 유비라면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특성을 못 터뜨려도 필드에서 토벌런하기에는 충분한 데미지니까요. 사실 이렇게 미친 캐릭터라서 출시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긴 했습니다. 다른 캐릭터를 뽑을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던지 딸까기만 해서 재미가 없다라던지 사실 르비에트 출시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야토 형씨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쳐다도 안 보게 되었죠. 그래서 대사를 쓰려고 나무 위키를 보는데 무슨 장점이 이따만큼 있고 단점은 고작 요정도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비에트 꼭 뽑으세요. 르비에트 르비에트 르비에트